내양적인 사람한테는 소리가 아주 작은 악기들이 좋죠. 이게 프레임 드럼인데 칠 때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귀에 바로 들고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요. 그러면 사실 크게 소리 안 내도 돼요. 근데 좀 크게 하면 약간 관상의 이종제 동영상 먼저 아시죠? 이것만 하면 인싸가 될 수 있다. 이것만 하면 인싸가 될 수 있다. 있지. 왜 없겠어. 이것만 하면 인싸가 될 수 있어. 이거는 한쪽 땀을 떨면서 이렇게 인싸 되겠죠. 잘하면 미안해. 내가 이거 하다가 포기했다고 그랬죠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치 그것만 하면 인싸가 될 수 있어야 할 수 있어. оть 하나 하나 한글자막 by 한효정